싫은 소리 막는 게 자유민주주의입니까? 어제 대통령실은 집회 시위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또 엄포를 놓았습니다. 출퇴근 시간과 심야 새벽에 집회를 제한하라고 국무조정실과 경찰철에 권고한 게 주요 내용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그렇게 외쳐놓고 그 뜻을 모르는 게 분명합니다. 자유에 집회의 자유가 있고 대통령이 듣기 싫은 소리라도 말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입니다. 헌법재판소에서도 일몰 집회 금지에 위헌 판결을 하면서 특정 시간대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판결했습니다. 윤 정부 들어 집회를 제한하려고 경찰에서 낸 금지 통고를 법원에서 여러 번 취소시키지 않았습니까? 헌제도 법원도 말하는데 집회 시위만은 잡아야겠다는 독불 윤 정권의 말하는 게 쇠기의 경일기이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집회 시위는 기본권,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핵심 권리입니다. 국민들의 권리를 옥죄려는 반헌법적 시도를 중단하십시오. 하나만 더 말하자면 논란을 일으킬래도 성의가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.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있는 국민참여 토론 투표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는 건 불렬하고 엉성합니다. 투표에 18만 명이 참여했고 71%가 찬성했다는데 서울시에서 주민 투표를 시작하는 기준만 하더라도 41만 명입니다. 찬반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주민 투표 기준조차도 40만이 넘는데 거기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등 엄격하게 서명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이 주민 투표입니다. 이에 준하는 노력 정도는 해야 국민들과 논의했다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? 여론조사로 따질 거면 윤정부 지지율이 30% 후반대인데 지지하지 않은 국민이 더 많으니 이도 따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?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감과 무게감을 모르고 경솔이 떠들어선 안 된다는 것을 제발 깨닫길 바랍니다.